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반갑게? 운광오빠 집에 있었어요. 미리 얘기 못하니.. 미리 얘기 안 한 건.. 괜찮아요. 나 걱정할까봐 위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연인 작전 말고 뭔가 다른 작전을 계속하는 거죠? 작전 중에는 반지를 빼야겠네. 나는 당신의 약점이니까. 오늘 일은 진짜 다행이에요. 나쁜 놈들 어떻게 아이를 납치해. 당신이 유능한 요원이라 아이는 무사하고 나쁜 놈들은 벌을 받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당신이 하는 일을 응원할 거예요. 약속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당신하고 나 서로를 위해서 너무 애써야 해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기 위해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차도아의 정면 승부는 여기까지 연인 작전은 종료합니다. 다채로운 질감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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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